주작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누가 봐도 이건 주작이라고 생각하실 수밖에 없죠 후코가 막 돌아다니고 후코가 타워가고 너무 좋았습니다 이번에 지금 소개시켜드릴 쿠지는 여러분들 김혈의 칼날 제1복권이고요 김혈의 칼날 제1복권은 이번에 6월 26일에 발매가 되었었고 우리 국내에는 안 들어온다는 말씀이 대원을 통해서 안 들어오기 때문에 수량이 극소로 적습니다 그리고 일본 내에서도 굉장히 비싼 가격을 자랑하기 때문에 들어오는 데 있어서 조금 가격이 높게 측정이 되어서 오늘 진행하는 쿠지는 모든 상품은 랜덤으로 보내드린다는 점 알아주시면 되고 R상이 이상이고요 S상이 나오면 F상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T상이 G상입니다 아시겠죠? 자 이거 맞다고 하십니다 이거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줄 가시고요 이상 두 개 F 하나 G 두 개입니다 형님 자 목루팬님 첫 번째 2번 이었고요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? 액션 R상입니다 R상 2상 하나 나오셨고요 첫 번째 F상 하나 나오셨습니다 F상 하나 나오셨고요 2상 하나 F상 하나 아 아 cannot 못 맞혔지롱 감사합니다. 판 리셋 알겠습니다. 정말 피규어! 정말 피규어! 과연 다섯 번째 도전! 우리 팬들 다섯 번째! 현재 ACO 스택 쌓았습니다. 이번에 여러분들의 피규어가 굉장히 방어를 잘하고 있습니다. 이제 밴드로 방송 안 하겠습니다. 이제 두 번 다시 밴드로 방송 안 하겠습니다. 여러분, 이렇게 되면 ACO 6이 완성됐습니다. 나올 때 됐거든요, 여러분들. 하나 나올 때 됐다니까. 진짜 하나 나올 때 됐거든요. 꺾였어. 꺾였어, 꺾였어. 이상 하나 더 가져가십니다. 9번과 10번 다요? AC파를 만들고 싶지 않아서! 여러분들, AC파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. 너무하십니다. 니네가 꼼짝이야겠어! 어? 어? 아.. 아.. 여러분들, 이렇게 되면! AC팔이! 완성! 됐습니다. 아, 우리 팬들 왜 이렇게 못 뽑으세요? 아니면.. 아, 우리 팬들 왜 이렇게 맞지? 이거.. 아, 우리 팬들 왜 이렇게.. 기효가 나올 것인지!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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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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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.. 와 진짜 눈물 날 것 같.. 자 정신 집중! 아니 지금 오르펜이 왜 이렇게 하아 미치겠네 D상도 안 나오고.. 미치겠습니다 미치겠습니다 진짜로 과연.. 이건 나오면 아니냐고? 3번 먼저.. S상 먼저 나왔고요 아 너무 안 나오는데.. 11번 갈게요 11번 나올 것 같은데요 나온 것 같아.. 아 알상입니다 미쳤습니다 아 너무 안 나오네 아 내가 저거 열받습니다 여러분들 진짜로 나온 거.. 아 알상입니다 오 우리 댕댕이가 두 판 지원! 비교 없는 거 아니요 사장 양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예 주작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누가 봐도 이건 주작이라고 생각하실 수 밖에 없죠 날아오르라 주작이여 자 과연 댕댕이가 두 장 지원했는데 여기서 피규어 두 개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여러분들 과연 어떻게 될지 저도 좀 긴장이 됩니다 댕댕이의 선택은 과연 지상.. 지상.. 아.. 정말 하나라도 좀 하나라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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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 18번을 먼저 지원해 드릴게요 아 호멜님 감사드립니다 아 오늘 오르팬님 진짜로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뿌리신대로 거두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도 지원 한 장 가겠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기 때문에 저도 지원 한 장 갈게요 와 지티님까지 지원 오호호호호 와 우리 닐라님 2번 지원 오호호호 여러분들 너무너무너무 암이 너무 이뻐요 와 오르팬님 이벤트 당첨돼가지고 2-2번 지원 2-2번 지원 와 미우님 22번 지원 흐허허허허허허허헣 비강님도 12번으로 지원 흐허허헣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헣 와아 와멜 오사님 9번 지원 이야아 이게 너무 감동적입니다 이거 너무 감동적이에요 와 참 지원만 하나둘셋넷 다섯여섯 열고 여덟짱이 자 갑니다 자 이거 지원 받은 거 한 번에 까 가지고 한번에 여러분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홍카푼님 지원 죄송합니다 우리 지릴라님 지원 닐라님 죄송합니다 시티님 30분 시상 비강님 지원 아니 왜 안나오냐고 아니지 자 호멜리아님 지원 미치겠네 진짜 이러면 진짜 주작이잖아 아 너무 이상해요 조영재님꺼 시상입니다 우리 암행어사님꺼 왜 안나오냐고 미유님꺼 와 여러분들 왜이렇게 다 똥손입니까 어이겁네 어 라면주님 9번 지원한번더 가나요 와 우리 우리 라면주님 9번 와 우리 또 비강님이 너무 보기좋고 너무 훈훈하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우선 라면준님뿐부터 가겠어요 경 responsible 박문수령 어 나온거같이 나왔나요 남현중 김이산! 맹고구! 과연 비강님! 비강님 지상이고요 와 우리 GT님 한 번 더 지원 갑니다 과연 GT님 아 지상 13장 지원해 주셨습니다 13장 진짜 완전 원기용 모이듯이 여러분들 있잖아요 비강님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지원하시고 지배기가 번호를 좀 골라 줬으면 좋겠다 액션! 나왔습니다! 시작! 드디어 지원이! 나왔습니다! 여러분들! 뿜뿜뿜! 세트 축하드립니다 세트 너무 축하드립니다 지금 여러분들 오르팽님이 몇 장 하셨냐면 17장 하셨고 지원이 14장 5번과 15번 두 장 부탁드립니다 G 상 하나 F 상 하나 19번 한 번 더 가겠습니다 오늘 오르팽님 날이 아니네요 호멜리아님은 아 또 근데 아닙니다 최고의 날입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놀라운 게 오늘 7월 9일입니다 친구들의 날입니다 와우! 이 뭔 개소리야 자 갑니다 자 20번 액션! 중복 없이 A 상 B 상 C 상을 가져가십니다 이야 B 상은 어제 뽑으셔가지고 라스트 원상까지 같이 있으시거든요 그러면 A B C D 라원까지 다 가져가셨습니다 풀새 축하드립니다 풀새 축하드립니다 정말 오늘 하 너무나 가슴이 너무나 뛰고 7월 9일 정말 평생 잊지 못할 날이 된 것 같습니다 정말 완벽한 날이었고 너무나 감동적인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제가 더 마음에 들었고 여러분들 너무나 아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은행 모험 어 어 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